어쭈 너무 귀했지 이거는 한 대 딱 쏘고 뒤로 빠져주고 이거거든 다음 미드 사일러스인가? 탑 바로스에 근데 미드가 사일러스라서 할만할 듯 그러니까 AD를 뽑아야 되는데 뭐 할지 좀 고민하다가 진 뽑았거든요 미드 진이 은근히 나쁘지 않은 것 같은 일단 재밌어 일단 롤 하면서 가장 중요한 재미는 나쁘지 않아 요즘 진 자체가 또 괜찮기도 하고 상대 탑이 탱커면 좀 베인 같은 것도 고민은 해봤는데 제 탑도 바로스라서 또 빠졌을 땐 좀 때리죠 2로 들어와도 괜찮으니까 이런 느낌으로만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까비 어 뭐야 살았어? 아니 Q 맞아서 슬로우 때문에 죽는 줄 알았는데 잘 살았네 그죠? 좋은데? 홈란하다만 삽시다 아 신발 살걸 그랬나? 뭐 받아 먹어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유치하 쿨은 도니까 그죠? 이럴거면 쿨감진 살걸 그랬나?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유튜브 항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내일 해야지님 아 마음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상위생 미션 성공 아 감사합니다 어 빼야겠다 세트까지 왔네 그죠? 알 수가 있긴 한데 좀 안전한 곳에서 퀴죠 빡 빡 빡 세대 좀 쟀다가 가비 아 쪽을 뺏겨? 대박니? 아 딸 전멸있니? 전멸있는줄 알았네 마지막 궁을 바위 위치에 볼 때까지 좀 мол 아깝다 어우 다행이다 킬 날뻔 인생 망할 뻔했어 나는 바텀으로 한번 가볼까 가는 중이기나 여기 오 좋습니다 회량도 좋았고 힝어 하나 사면 좋은데 이건 사과자 음 맞긴 해 바로 올라간거긴 해 음 그래그래 아 나 이거 보니까 극중이 안된다 뭐해 이거 아니 이걸 이렇게 들어온다고? 대박인데 자크 점프 프리였나 보다 어 나쁘지 않아 두 명 잡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어 한 명으로 끝났네 음 그래 그래 야 뭔 이렇게 잡냐 야 진 특징 힝어 진짜 못쥐 여실이 드러나는 아 이거 바텀인데 빠졌다 빠졌다 어쩌 너무 귀했지 이거는 한 대 딱 쏘고 뒤로 빠져주고 이거거든 다음 너무 우리 했지 무슨 연구소냐고요? 미드 연구소입니다 어 왜그래 아 아 이 또 너야 왜 그래 나한테 오 돈데 어 돈데 여기 딱 톱박해 주면서 마구 때려주면서 왔다 살짝 비껴가지고 바비 야 달려 그냥 여깄나 본데 빵 W 딱 굿 여기서 고연포였나 어 잠깐만요 음 그래 그래 또 죽었구나 밤끝 나쁘진 않을 듯 톱박해 주면서 오케이 뭔가 크게 몰면 될 것 같지 아니 자크야? 좀 무리하는 것 같은데 굿 어? 피해 주면서 이거지 기안했다가 하면 시간 딱 떼겠는데 그죠? 아니 왜 죽었어 얘들아 죽을 수도 있지 상대 바로서도 죽었는데 같은 그 이치로 죽었겠지 그죠? 이거는 좀 오케이 빵 에라 모르겠다 종 그냥 종 빵 아 다 잡았다면 오케이입니다 아 이게 안 맞아? 뭐지? 이게 와드 있지 않나? 내가 보나 한타를 보자고 일단 곧 따아 와 진 데미지 뭐야 이거 데미지 미쳤는디? 아니 진이 요즘 데미지가 진짜 이상해요 옛날 그 딜 안 나오던 진이 아니라니까? 진나 세 진나 약해가 아니라 야 이거 들어오려고? 진심이야? 아니 1 플러스 1이야? 이거 뭐야? 대체 뭘 하려고 아 그래 그래 뭐요? 흠 아 이건 나한테 줘야겠다 음 그래 그래 요즘에 정글 선픽이 좀 괜찮지 그래 그래 너 올라와라 자 이블린 나왔죠 이러면 이제 그냥 카사딘? 봉인하면 돼 그냥 이블린 나온 순간 AP 다 접고 AD 중에 고르면 돼 뭐 베인 짐 또 생각 중인 게 또 뭐 있어 뭐 케이틀린 제리 뭐 트리스타나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재밌어 보이는 거 딱 고르면 된다 이블린도 그걸 원할 거야 카사딘 할 바에는 살짝 챔프 폭이 절망적이긴 한데 뭐 어떻게 내가 제드 이런 거 못하는데 아 미드가 안 나왔어? 어째서지 여기까지 보면 근데 진이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랭가 때문에 좀 고민되긴 하지만 아니면 케인도 좀 맛있지 않을까? 뭔가? 케인 한 판 할까? 라인전 좀 빡세긴 할 텐데 근데 일단 가보자 우리 근데 3명이야 얘들아 3명이서 괜찮겠니? 어 이거 뭐야 전멸 W를 바로 해보는 건 별로였을까? 별로였을 것 같긴 해 애매하긴 했겠다 그죠? 경험치 먹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멀리서 들어오는구나 밀면 2렙 되긴 할 거거든요 2렙 되거든요 W따 오케이 여기까지만 3레벨 찍으면 먼저 가질 수 있거든요 이블린 쪽으로 내신이 근데 그 본인 정글 털린 건 알고 있을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바텀이 리시를 안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이거 우리 정글 지키러 그 가서 벌써 다 털었네 귀신이 아마 여기 있을 거거든요 근데 오케이 난 개손해야 한 번 맞아주고 한 번 맞아주고 그만 맞을걸 바비 이게 타워 쪽으로 딱 밀렸으면 좋았는데 그죠? 그러면 살짝 킬 났구만 미드도 개손해봤음 인생 망했군 자 나가자 바텀 미드 인생 둘 다 망했는데요 이거 어떡하냐 괜히 따봉 한 번 해주고 전혀 따봉 난리를 쳐지는 아니지만 여유 있는 척 한 번 해줘요 처지가 좀 말이 아니지만 그래 그래 야 이거 어떡하냐 이제 아 너무 아파 아칼이 벌써 6렙 이건 주기 싫은걸 가비 이거 하나 먹었으면 6렙인데 너무 아깝다 이게 이렇게 되냐 다들 인생이 망했구만 다들 인생이 망했구만 이걸 어쩌면 좋을까 바텀도 죽었구만 아구는 당했습니다 아아 아아 딸짜 칼만 한데 아아 아아 딸짜 칼만 한데 야 좀 더 맞아줄 순 없었니? 너무 적었는데? 야 나 마오카이 맞아주는 줄 알고 바로 나왔는데 이거 바로 풀어버리냐 음 그래 그래 이 게임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4대 10 음 제약볼드 내가 싹 다 먹으면 어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대신 싹 다 먹어야 돼 상대가 그 합짐하고 다 던져주면 한 번의 기회는 있다 어 제약골드 마오카이 하필 마오카이가 먹었네 음 그래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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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달다 제약골드를 먹긴 했어 음 그건 맞아 이거 다 레킨되면 안 되고 제 생각에 이즈같은 챔피언 잡으려면 이거 그거 가야 돼요 그 만큼까지 기다려야 돼 뭐 다 레킨되면 안 된다 이번 파는 좀 기다려 보이잖아 아 이게 또 마오카이 입에 들어가? 아니 말도 안 돼 마오카이 잘하네 킬 잘 먹네 이 친구 너 재능 있어 너 딴 거 해 석폰말고 딴 라인 가면 너 킬 캐치 잘해 야 이거 하지 말자 되는 거 맞아? 어? 나 벽을 못 넘었는데 어우 달다 꿀맛 와 이게 안 돼 이게 찼더라면 아니 업그레이드가 됐더라면 뭐 하나라도 됐더라면 야 근데 나쁘지 않은데 한타? 다 비볐는데? 오 굿 뭔데요? 어어? 아카리 바텀인데? 이거 한타 하는 거 맞아? 상대? 좋아요 아 다행이다 그러지 마라 다우 그러지 마라 에라이 오르프는 모르겠네요 오르프 카사딘을 해볼까 고민했는데 그 역사적으로 오르프 카사딘이 좋은 적이 없음 오르프 카사딘이 16레벨을 찍어도 혁곡 16레벨보다 약해 이게 보정이 이상하게 들어가 있어서 공쿨이 그렇게 짧게 안 돼요 오히려 혁곡보다 더 길어 공쿨이 몇 초 고정이었을 텐데 아마 카사딘이? 2촌과 3촌과 고정일걸요? 야 빼자 빼자 마오카야 그냥 귀한타 귀한타 뭐해 너 그러다 죽어 임마 어우 야 뺏길 뻔 개라이 어 음파 잘 피했는데? 근데 이즈 큐쿨이 어 그래 그래 카이사 궁 있으니까 마오카이 위치 좋고 아니 이걸 노렸나? 아니 몇 초 뒤까지 본 거야 이 짐구 뭐야 이거 미래를 보는 짐구인가? 아니 여기서 뒤에서 나오면 절대 모르지 어 그거 좋은데? 킹하를 쩌다 썼네 그죠? 아 아 아니 못 껴서 아무것도 못 했음 아니 뭔 여기서 나오냐 카이사에 있어서 되지 않나? 내셔나온 카이사라 호킹 될 텐데 아마 어 상대 좀 잘 걸었는데 근데? 살짝 큰일 난거 아 오케이 이러면 나쁘지 않지 카이사 델 잘하고 있어 오케이 이거는 안되겠다 그죠? 여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아이고 저기 캔슬 났네? 제압되었습니다 자비 아 저기 안돼? 아 이걸 못잡아? 랭과 더블을 왜 이렇게 상이냐? 나 죽은 줄 알고 아카리 봤는데 그걸 또 살았어? 어 카이사 맞췄네?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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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도 좀 복수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쵸? 봉 굿 이 정도면 괜찮다 이걸 치고 있네 상대에 아칼리 텔폼 입고 하는 건가? 카라마 이미 죽었구요 가위 야 그래도 잡았다 잡았으면 됐어 내 역할은 이지 잡는거로 끝이야 어 곧 이게 뭐 때문에 이기는거지? 조합 차이가 좀 나긴 하네 제일 마오카이가 좋긴 좋아 응 안돼 야 이거 가보자 무리한 것 같은데 상대 다오는 리 근데? 저도 처치 야 근데 리신 버렸어 상대 나쁘지 않은데? 좋아요 안좋아요 안좋아요 야 이거 카르마 데미지 뭐야 버그 났는데요? 이거 멜머 셔스 하나 가야되나? 막템 고민할게 아니라 멜머나 가야겠는데 이번에도 이즈 위주로 좀 노려보자고 점화도 있으니까 못 에이 들어와가지고 좋아요 가버려요 가버려요 이즈만 잡으면 우린 끝이거든 들어가세요 끝낼 만한가 살짝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하고 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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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응